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가 아주 솔직하게 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보시면 아마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름길 속임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지름길 속임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름길 속임수는 어떻게 평범한 인생이 계속 평범함에 머물게 하면서 성취와 개인적 성공을 제약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지름길 속임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정의를 해드릴게요 이 지름길 속임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비밀 통로나 기적의 무기를 발견함으로써 비범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런 비법은 실제적으로 비범한 결과를 내놓는 진정한 수고를 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약만 먹으면 바로 살이 빠집니다 이 약만 먹으면 다이어트 100% 성공합니다 혹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보이는 여러분들 이것만 하시면 빠르게 연봉 1억 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달에 1억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름길 속임수라는 겁니다 어떤 비밀 통로나 기적의 무기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함으로써 상대방을 혹은 저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가장 빠르게 비범한 결과 남들이 내지 못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름길 속임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같은 거 좀 보셨죠? 이 약 먹으면 지방 흡수를 방해해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지름길 속임수입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이 M.J. 드마커가 쓴 부의 추월차선을 읽었을 것이라고 M.J. 드마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M.J. 드마커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빠르게 되는 어떤 특별한 비법 지식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M.J. 드마커는 그렇게 빠른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과 중심주의는 실망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과 과정 모델로 분석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빵을 굶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레시피와 재료들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빵을 만들죠 빵은 결과물이고 레시피와 재료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들은 과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결과와 과정으로 분리해서 결과 과정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다시죠 김연아 선수가 수많은 메달을 땄죠 그 결과에는 수없이 많은 노력들 진짜 수천번의 수만번의 넘어짐 이런 역경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결과는 메달인 거고요 메달은 결과인 거죠 그리고 수많은 넘어짐과 회전 시도들 이런 것들은 과정, 역경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들은 매일 반복되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 없이, 이런 과정 없이는 그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갓본에서 살추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빠른 나이에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갓본에서 살추한 사람들은 불편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진보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지만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 없이는 진보가 없고 그런 과정을 비켜가려고 할 때마다 조급한 마음에 지름길만 모색하게 된다고 MJ 드마크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만을 바래서 어떤 솔깃할 만한 모발 어떤 솔깃할 만한 컨텐츠 어떤 솔깃할 만한 어떤 누군가의 강의를 듣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약, 제가 다이어트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약의 사례를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먹는 거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은 채 변면만 하면서 내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집어치우고 내 행동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운동하는 고통과 식단 변화를 버티지 못하면 다이어트는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도 다시 요요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약에 의존해서 뭔가 다이어트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MJ 트마커가 얘기하는 차크 결과 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빠른 지름견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변명은 집어치우고 운동하는 고통과 식단 변화의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대해서 자신을 잠시 속임으로써 좋은 기분이 들도록 취하는 것 이것을 액션 패키징이라고 MJ 트마커가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치킨하고 피자 맨날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약을 하나 먹는 거죠 어? 나는 오늘 치킨하고 피자 많이 먹었지만 다이어트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많이 속였죠 치킨과 피자를 먹고 다이어트 약을 먹음으로써 과정을 속였단 말이죠 다이어트의 과정을 그러면 결과가 다이어트 성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고 싶은 피자, 먹고 싶은 치킨, 참고 버티고 좋은 음식만 먹고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었고 그 일련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을 때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달콤한 결과가 오는 것이지 나 자신을 속이면서 뭔가 기분만 좋게 만드는 그런 액션 패키징을 해서는 절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스스로 어떤 기업의 대표나 리더나 보스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 보면 명암부터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뭔가 명암을 먼저 만들고 나 자신의 기분을 속이는 거죠 야 나 이렇게 명암 만들었으니까 나 이렇게 대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액션 패키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엠제이 드마코는 과정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아홉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부자가 되는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단계가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적 인식입니다 지적 인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비만은 과정 포기의 결과이고 건강은 과정 이행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날씬하고 튼튼한 건강한 몸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정이 결과로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뚱뚱한 것은 내가 식단 변화를 버티지 못한 거고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 과정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몸이 좋으신 분들 날씬하고 몸이 좋으신 분들은 식단을 잘 지키고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이행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 내 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결과 과정에서 차원에서 봤을 때 모두 다 그 과정이 가져온 결과들이라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내 몸이 뚱뚱하다? 이러면 나는 과정에서 뭔가 포기했구나 과정에서 내가 뭔가 타협을 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대치 수정 및 난이도 조정 비범한 결과는 비범한 노력을 유화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얘기해요 지름길에 환상을 떨쳐내고 과정 중시 원칙을 존중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0kg을 빼겠다 한 달에 20kg을 빼는 건 진짜 힘든 거죠 불가능하죠 거의 그럼 비범한 결과를 얻고 싶으면 비범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결과물 크고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크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라는 거예요 뭔가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지름길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과정 중시 원칙을 존중하면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약을 쏟아버리시고 적당한 식단을 고수하고 몸을 움직이셔야지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 성공하는 것이지 뭔가 내가 치킨 피자 먹을 거 다 먹고 다이어트 약 먹으면 되겠지 이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 목표의 결정 및 시각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1년 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을 잇고 싶은지 어떤 감정을 잇고 싶은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MJ 드막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목표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목표치가 내가 어떤 목표치를 꿈꾸는지 이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떠올리실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목표의 정량화 목표를 정하셨다면은 이제는 이 목표를 수치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 빼기가 목표라면은 5kg을 빼겠다라든지 내가 체지방을 12%를 달성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치로 구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목표의 숫자의 옷을 입히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MJ 드막공이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의 세구나입니다 목표를 결정하고 정량화된 뒤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1일 목표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핵심적 행동 요소를 나누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편소설을 쓴다 이러면은 장편소를 내가 써야지 라고 막연하게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20장씩 원고를 쓰자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뭔가 1일 목표로 잘라서 목표를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위협의 파악입니다 여러분들의 1일 목표를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쭉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취를 막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과정중심 원칙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반복이 있는데 위대함이라는 것은 많은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작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1일 목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그것을 막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셔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거에 달성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올바른 전투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전투지 파악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한 상황이나 환경이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살빼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지금 살빼기 유리한 환경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냉장고에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싶은 음료수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이러면은 내가 살빼기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부엌에 들어가는 순간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무조건 다이어트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다이어트가 목표라고 한다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인가 불리한 환경인가 이것을 꼭 지켜보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불편을 이용한 나쁜 습관 제거 전투지가 파악이 되면은 이제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콜라를 먹는 다이어트의 나쁜 습관이죠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다 하시면은 콜라를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는 그럼 콜라를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싶을 때보다 저기 멀리 있는 마트에 간다든지 편의점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려는 장애물들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불편을 이용해라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내가 주로 뭐 마시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뭐 내가 좀 단점이다 너무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반향이 올 때까지 행동하라 과전 중심 모드의 마지막 단계는 행동을 습관으로 굳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어떤 특정한 반향이 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매일같이 1일 목표를 세우고 수치화시켜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뭔가 그 반복되는 그 일상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뭔가 내가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매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만두시면 안 되고 어떤 특정한 변화라든지 어떤 특정한 뭔가가 일어날 때까지 꾸준히 그 행동을 목표를 향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행동을 습관으로 굳히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목표들, 작은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내가 습관화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이 총 9단계의 과정을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 목표에 세우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매우 유리하고 무조건적으로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없다 그런 지름길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과정중심적 사고를 하셔야 되고 과정중심적 성공으로 가는 길 제가 9단계 소개해드렸죠 그것들에 맞춰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고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든 부자가 되는 거든 어떤 것이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